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장애인대회가 올해는 8월 11일부터 5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. 전 세계 80개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장애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과 부대행사까지 더해져 축제장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. 이 모든 순간을 주간방송사 복지TV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현장 복지TV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